나를 사랑하는 법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진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뭘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없음 좋겠는데 뭘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너를 사랑하는 법은 수레국화가 제 탄생화에요 그래서 그 수레국화를 지어넣고 한쪽에는 뭔가 그림을 보여요 한쪽에는 그림을 보여요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뭘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정리가 없음 좋겠는데 자, 오만사에게라는 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나를 사랑하는 법은 어렵지 이렇게 안아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꼭 안아주세요 우리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정해지지 않아서 그게 나는 좋아요 남들이 뭘 아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좋겠는데 뭐랄 고민해요 우리 함께 내 영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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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 넘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나는 그때 아직도 저의 노래는 너무 좋아서 다 나의 노래는 너무 좋아서 사랑해 노노해! 노노해! 뭐라 그래요? 용서 노노해 끝! 노노해? 담담하면 노노해! 요만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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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고마워요 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가 없음 죽겠는데 뭐랄 고민해요 우리 함께 더 사랑해도 되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면 해가 너 없는 게 익숙해지면 그때가 오면 그때가 되면 그때 헤어지면 돼 그대를 보고서야 나는 사랑을 느꼈으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해 곧은 어렵지 않아요 나 지금 이 땅에서 곧 들으며 나를 곧 안아주세요 불타우네 내가 죽는 일을 말했다 내가 죽는 일을 말했다 나의 코 그 그 이 앤네! 야 또 여전히 어디야? 이 앤네! 뭐니 뭐니? 뭐니 뭐니? 뭐니 뭐니? 뭐니 뭐니? 그냥 이렇게 좀 더 좀 더 우리의 빈턴 사랑이 돌잖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